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복습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선생님, 저 한 두 달, 석 달 단어는 외우겠습니다. 단어는, 어휘는, 저 빡세게 공부해서 일단 3등급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을 위한 강좌예요. 말 그대로 정말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12월 첫 번째 주에 개강됩니다. 그 다음 강의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과정 전체 범위와 고1 기출문제 문장 해석까지 공부 분량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고1 기출까지는 공부를 끝내 놓자, 고1 기출문제도 해석 못하는 학생이 고3 문제를 푼다던가 EBS 공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전체 과정과 고1 기출문제 문장까지 해석이고요. 저희 강의 전개 방식이에요. 제일 먼저 풍사부터 공부합니다. 그런데 풍사를 단지 무슨 나열하면서 얘는 명사야, 얘는 형용사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명사고 왜 형용사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게 해석할 때 왜 써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다 드려요. 자, 두 번째 2강 문장의 종류라고 들어봤죠. 뭐 의문문이냐, 부정문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식인데 저는 뭐 할아버지처럼 무슨 일형식, 일형식, 삼형식 이런 거 안 합니다.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걸 공부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시제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위를 해부, PP라고 해갖고요. 미래 완료라는 게 있거든요. 해석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완료까지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실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3 과정이고요. 조동사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can,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동사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투동사 원형이 있죠.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투부정사의 이름은 왜 붙었으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투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강좌예요. 그 다음,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수동태 이름은 왜 붙었으며 이런 건 이름을 이렇게 불러 그럼 얘는 해석할 땐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하는 강좌예요. 6강 관계사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왜 붙었으며 어떻게 생긴 거를 말하는 거며 더 중요한 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비교급, 비교구문 이렇게 생긴 거를 비교구문이라고 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7강, 8강이 신텍스, 신텍스 써있죠. 올, 고, 일, 기출문제 문장이에요.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고, 일, 기출문제까지는 완벽하게 해석하자가 목표예요. 자, 그 다음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크북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 안에.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라요. 강의를 수강한 후에 자, 교재에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품사이론을 배우고 나면 품사 바로 뒤에 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Do it yourself가 있는데 Do it yourself는 제가 전체 다 해석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건 제가 선별적으로 해석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당신 스스로 해보세요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품사를 공부했어. 품사의 예문은 저랑 같이 공부해요. Do it yourself에서 선별적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Do it yourself를 문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Do it yourself 부분은요. 뒤에 구문을 전부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Q&A 올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를 1강부터 8강을요. 그래서 1강을요. 한 번 수강한 후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강의를 다시 1.5배수로 한 번 다시 듣던지 아니면 교재로만 2회독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워크북을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회독이 끝날 때까지는 자, 그래서 1강부터 8강까지는 무조건 한 바퀴 간 다음에 두 바퀴는 돌리셔야 돼요. 1.5배수로 수강하든지 교재로 공부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8강을 2회독한 후에 워크북이 120문장이고 올 또한 고1 기출 문제에 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의 120문장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1회독한다. 8강까지 그 다음 수강을 다시 하던 1.5배속으로 아니면 교재로 2회독을 8강을 다시 공부한다. 그리고 나서 워크북에 있는 걸 내가 정말로 실전적으로 채워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고1까지의 강좌고요. 바로 다음 강좌가요. 이거 수강하셨으면 바로 뒤에 문장해석의 원리를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문장해석의 원리는요. 전부 다 고3 기출문제 아니면 EBS 지문이에요. 문장이에요. 자, 한 줄에서 세 줄까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하시고 자, 그 다음 강좌는 이제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를 먼저 수강한 후에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해도 됩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이 두 개는. 그런데 확실한 건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했으면 그 다음에 문장해석의 원리를 바로 뒤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전년도 4등급이었는데 올해 1등급으로 나온 학생들이 나왔어요. 자, 5등급에서 1나온 해는 매해 나오진 않고요. 자, 한 2년에 한 문골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노베이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영어는 절대 평가해요. 친구가 공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꾸준함만 유지하시고요. 꼭 단어 수거만 암기하시면 분명히 두 달, 석 달 후에 해석 능력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꼭 올해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